8억에 거래된 거랑 13억 비교해보면 벌써 이 대장이라고 하는 아파트 여기에서도 마이너스 5억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최고 13억 7천까지도 이렇게 거래가 됐었는데 최근 거래 가격 보면 다 8억 초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억 정도가 지금 그냥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최고 11억 3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지만 최근 거래한 금액은 6억 2천 8백, 6억 7천 이렇게 거래가 돼서 이 아파트도 거의 5억 정도씩은 마이너스 하락돼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더 싼 거는 3억 9천만 원에도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장 부장의 부스터 장지성 부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송도에 관련해서 몇 가지 얘기를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일단 송도가 어떠한 도시인지 그거를 먼저 좀 짚고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송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공구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109부터 1109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 공구는 이제 공사구역을 이제 지칭을 하다 보니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현재 109라고 말을 하는 곳은 여기에서 이쪽 지금 센트럴파크 공원이 있고 여기 위쪽은 109 이렇게 지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209 그리고 여기 밑에가 309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409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쪽으로 이제 보다 보면은 이쪽 인천 첨단초등학교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이 이제 509 그리고 연세대학교 국제 캠퍼스 쪽이 709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이쪽 호수랑 바다비가 같이 나오는 이쪽을 지금 609라고 지칭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인천 신항 쪽 이쪽이 인천 신항 쪽인데 이쪽이 1009고 옆에 이쪽 이만큼 부분이 지금 1109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으며 여기 위쪽으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아암 물류단지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지는데 인천항 이제 크루즈항이 있는 이쪽을 909 이렇게 지칭을 해서 보통은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도 하면은 가장 많이 말을 하는 게 여기 인천대 입구역 쪽에 있는 여기 송도 더샤퍼스 파크 여기 단지를 송도에서 대장이라고 하는 건데 그 이유가 이제 인천대 입구역 이쪽이 GTX가 들어오는 그 역이 되면서 여기 지금 지도상으로 보이게 되는 이 가운데 여기에 비어져 있는 이 부지가 송도에서 가장 유명한 국제학교가 하나 있죠. 채두익도 국제학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채두익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이렇게 다 다닐 수 있는 거고 외부인도 들어올 수 있고 국내에서 알만한 자제분들이 거기에서 많이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그 채두익 같은 경우에는 이쪽 209 이쪽에 이렇게 109 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주위로는 거의 강남 대치동 학원가 분위기로 상권이 형성되어져 있고 이 근처의 아파트들이 학군이 좋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가격을 그래도 조금 버티려고 하는데 그 가격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한번 다시 살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일 국제학교가 채두익이 있고 제일 국제학교 부지가 바로 이 309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쪽 송도 더샵파크 이 아파트를 가장 대장 아파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송도에서는 또 다른 호재라고 하면 또 볼 수가 있는 게 이쪽에 연세대학교죠.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분원을 만든 게 아니고 학교 자체를 이원화시켜서 송도 캠퍼스랑 서울의 연세, 서울 신촌의 연세 캠퍼스랑 같이 가고 있는데 이 위쪽, 이쪽 부지에 지금 원래는 송도, 신촌,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 들어오려고 했어요. 착공식까지도 2021년도인가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지금 차츰차츰 미뤄지고 있다가 다시금 하겠다고 다시 기사 같은 게 나와 있는 상태여서 송도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대형 병원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었어요. 그래서 동춘역 쪽에 나세렛 대학교나 이나대 병원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 게 가장 불편했거든요. 왜냐하면 주거지역으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대형 병원, 급할 때 가야 되는 그런 치료를 받아야 되는 병원이 없다고 하는 거는 그것대로의 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국제병원을 만들려고 하면서 청라랑 지금 송도랑 이렇게 청라나 아산병원이 지금 예정되어 있고 송도에는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쪽에 지금 아파트 갖고 계신 분도 그거를 좀 호재로 보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도 같은 경우에는 연구산업단체 중에 바이오 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지금 입주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셀트리온 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삼성 이런 쪽으로 지금 조성이 되고 있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제2공장 정도까지는 지금 다 지었고 삼공장까지도 만든다라고 지금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각 공구별로 이제 대장아파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파트 가격을 좀 지금부터 조금씩 보려고 해요. 그래서 보다 보면은 109 같은 경우에는 송도 센터널파크 푸루지역 이쪽이 지금 대장아파트라고 하는데 2021년도 거래가격은 9억, 10억, 11억, 12억 5천 최고 이제 2021년도 12월 달에 13억 그리고 2022년 2월 26일 날 13억 6천 5백의 116B 타입이 거래가 됐는데 최근에 2023년 2월 11일 날 8억에 지금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그 바로 전해가 10억 3천이었고 올해 1월 18일 날 9억 4천 5백의 거래가 됐는데 8억에 거래된 거랑 13억 비교해 보면 벌써 이 대장이라고 하는 아파트 여기에서도 마이너스 5억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2차 같은 거를 보게 되면은 더샷 센터널파크 2차는 2021년도에 9억 5천, 10억 8천, 11억 5천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1월 29일 날 10억 5배 그러니까 한 1억 5천 정도 지금 가격이 내려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1차 같은 경우에도 가격을 보게 되시면 가장 비쌌을 때는 14억 5천까지도 거래가 됐고 또 그 다음에 14억 8천까지 거래가 됐는데 최근 거래가격 23년도 2월, 2월 7일 지난달이죠. 이때에는 9억 9천 거래가 되면서 마이너스로 지금 거의 여기도 5억 정도 지금 실거래가가 빠져있다고 나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송도가 좋은 도시인 건 맞아요. 맞는데 가격이 올라갈 때 너무 무분별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실거주나 또는 투자로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가격대가 아직도 부담스럽다고 느껴지신 거고 그러면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생각이 바뀌고 있죠. 지금이 과연 저점일 거냐 아니면 고점일 거냐 이거를 고민을 많이 하실 건데 앞으로의 송도 발전 가능성을 보고 실거주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그래 지금이 재작년보다는 가격이 확실히 괜찮으니 이 타이밍에 매수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또한 또 많은 분들은 아직까지도 조금 더 비싼 것 같다. 조금 가격이 저렴할 때 더 내려가면은 이때 매수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309의 가장 대장 아파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송도 더샵, 퍼스파크 이쪽이 될 건데 여기서 14블럭을 한번 봐 보겠습니다. 14블럭은 워낙 이제 유명하기도 하고요. 최고 13억 7천까지도 이렇게 거래가 됐었는데 최근 거래 가격 보면 다 8억 초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5억 정도가 지금 그냥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 고점을 보게 되면 재작년 가을쯤에 고점을 찍은 단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로 비교를 해드리는 거고요. 거기에서 지금 최근 거래 가격 여기도 마찬가지로 8억 9천 정도 아까 14블럭보다는 한 5천만 원 정도 비싸게 실거래가가 됐지만 가장 높았을 때와 비교를 했을 때는 마이너스 4억 8천 정도 이렇게 지금 나오져 있고요. 지금 송도에는 이쪽 랜드마크 시티의 이쪽 단지 쪽으로 신축이 많다 보니까 여기 가격이랑 기존에 지어졌던 아파트 가격이랑 이제 가격 비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힐스테이트, 송도, 호수비랑 호수비랑 오션별 그리고 공원별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건데 이 아파트 단지의 35평형 2019년도 그러니까 현재 5년 차 정도 된 아파트고요. 이 아파트의 35평형 같은 경우에는 최고 11억 3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지만 최근 거래한 금액은 6억 2천 8백, 6억 7천 이렇게 거래가 돼서 이 아파트도 거의 5억 정도 지금 마이너스 하락돼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송도 2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차보다 변식이 조금 더 늦게 입주를 한 아파트고요. 2020년 1월 현재 4년 차 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도 분위기 좋았을 때는 거래량이 10억을 찍었었죠. 이렇게 10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지만 현재 6억 4천 7백만 원 이렇게 실거래가 되고 있어서 마이너스 3억 5천 정도 이렇게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여기서 809 신축 대단지들 입주 아암 물류단지 아래쪽에 있는 단지들인데 여기에서 솔빛, 달빛, 축제, 공원역이랑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힐스테이트 송도 테라스랑 송도 SK뷰를 한번 봐 볼 건데 송도 SK뷰 같은 경우에서는 제일 높게 거래된 금액이 거래량이 제일 많아요.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아파트도 10억, 이렇게 10억 4천 5백만 원까지 분위기 좋았을 때 2021년 9월이죠. 가을에 이렇게 거래가 됐었고요. 거기서 11억까지 이렇게 한번 거래가 된 물건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금액이 떨어지다 보니까 최근에는 거래된 금액 자체가 7억을 최대한 넘기지 않는 선에서 다 거래가 됐어요. 6억 중후반 정도의 지금 거래가가 형성되어져 있는데 최근 3월 5일날 6억 9천에 지금 거래가 된 물건이 있습니다. 이 물건도 이제 3억 정도 마이너스가 낮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힐스테이트 송도 테라스는 오피스텔인데 이 오피스텔 52평년 같은 경우에도 분위기가 좋았을 때에는 오피스텔임에도 불구하고 7억 5천만 원까지 이렇게 거래가 됐었다가 이 물건도 4억 4천 8백만 원 더 싼 거는 3억 9천 작년 올해 2월 달에 3억 9천만 원에도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아파트보다 조금 더 많이 그냥 절반 정도 마이너스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송도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는데 문제가 뭐냐면 송도의 아파트 전세 가격을 보면 2억 대, 3억 대가 굉장히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금액이라도 받아서 전세 줘야 되겠다는 이 말은 뭐냐면 전세 가격 대비 매매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보다는 상대적으로 투자자들이 많이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투자자분들은 자기 투자금을 어느 정도 일부 회수하기 위해 전세를 이제 이용을 많이 하실 건데 그 전세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매매 가격도 많이 하락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힘들면은 못 버티고 물건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조차도 마이너스가 났지만 어쩔 수 없이 끌고 가는 것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마이너스가 났다 하더라도 이 정도 손실을 보고 팔아야지만 지금 더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송도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앞으로도 호재는 많아요. 그래서 회사들이 입주하는 물량들도 더 많이 있고 입주를 회사들이 더 많이 한다는 것은 그 회사가 입주하면서 생기는 인프라, 인적 인프라라고 해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일하기 위해서는 이 동네에 와서 또 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처음 최초에 연세대학교가 이원화돼서 넘어왔을 때 송도의 오피스텔들이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공실 없이 많이 입주 물량이 해소가 됐었고요. 일자리가 창출되면은 이제 가족 단위로 넘어오실 거기 때문에 새롭게 지금 아파트 생기는 것들도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그게 과연 언제일지 그게 가장 큰 고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송도가 계속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도 조금씩 비싼 단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현재 형성되어져 있는 연식이 2008년도, 2008년도 그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자리는 잡았지만 이거를 과연 투자 가치로 볼 수 있냐 없냐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신축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 가격을 보여드렸는데 거의 9억 대정에 평당 3천만 원이 조금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과연 여기에 평당 3천만 원이 넘어가는 매매 가격이 맞을 거냐 이러한 대한 고민은 충분히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의 투자로 지금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지 선택을 굉장히 잘해야 되지 않나 남들이 대장이라고 하는 아파트는 그 대장인 이유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최대 고등학교 임금만 하더라도 여기는 실거주 수요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전세 가격도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 있는 왜냐하면 서울이나 경기권이나 도심지에서는 연식이 좀 됐다 하더라도요. 전세 가격이랑 매매 가격이 갭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 단지들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하시는 분들도 많고 임대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조차도 많은 단지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학군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그 단지를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전세로 거주하다가 이 전세 살았던 분들이 돈을 조금 더 벌어서 그다음에 이 돈을 보태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이제 주거사달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전세로 거주하다가 매매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건데 전세 가격이랑 매매 가격 차이가 많이 나버리게 되면 애초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매매 수요 자체가 줄어들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가격 하락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309 쪽에 제2국제학교가 부지는 있으니까 여기가 최두희 국제학교처럼 좋은 학교가 들어와서 또 다른 송도에 학군으로 자리를 잡아주게 된다고 하면 309 쪽에 저는 조금 더 괜찮다고 보는 거고 609 그 위쪽에 랜드마크 시티 쪽 같은 경우에는 오션뷰나 호수뷰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단지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매력이 조금 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매가 많이 안 되고 하면은 부동산 경매 시장은 또 호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실제 지금 송도에 부동산 경매 물건은 얼마나 또 그리고 얼마의 낙찰을 받아가고 있는지 유찰되는 금액들은 얼마인지 이 다음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업들이 측면에서 많은 기존의 비서들이 했던 일 혹은 기존의 자무보존을 했던 일 혹은 기존의 답이 나올 수 있는 영역이 있던 사람을 안 쓰고도 바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한테도 방대한 빅데이터가 기업들한테 연결이 되는 거고 또 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산업 데이터를 딜러닝시켜서 또 자기의 맞는 채찌비티를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요. 이거는 모르는 사람들 상대한 강의 세미나이기 때문에 누구든 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